너 내가 왜 그렇게 가식적이야? 내가 뭘? 그럼 난 항상 내가 필기한 거 너한테 보여줘야 돼? 야 일어나! 에휴 수업 끝났어 아휴... 에휴... 피곤해 너 어제 또 그림 그리느라 늦게 잤지? 응 내가 어제 그린 거 보여줄 거야 야 잘 그렸는데? 그치?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준비해봐 미대 입시 미대 입시... 미대 입시 요즘에 성적도 많이 보고 돈도 많이 들고 너 공부 못하는 거 알잖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야 일로 와봐 공급량의 변동은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... 미대 입시 아휴... 아휴 또 봤어 아휴 짜증나... 야 나 공택 좀 빌려줘 어? 그래? 아싸 그만 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이거는 좀 더 자세한 거 없어? 아... 이거는 왜 이런 거야? 너도 수업 시간을 자지 말고 좀 들어 내가 다 설명해 줄 순 없잖아 뭐야? 갑자기 왜 그래? 아니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신 건데 또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넌 내가 설명해 줘도 이해 못 해 나 원래 공부 안 했어 그래서 이의도 못 해 근데 너가 도와준다며? 너 내가 왜 그렇게 가식적이야? 내가 뭘? 그럼 난 항상 내가 필기한 거 너한테 보여줘야 돼? 어차피 넌 나보다 시험 잘 보니까 상관 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? 난 그 필기 하나 쓰려고 맨날 수업 들어 넌 맨날 자잖아 공부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 네 마음은 다 알았어 그래도 공책 빌려줬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? 그게 아니라 이거 받아 이게 뭐야? 고기학점제라고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수업 받을 수 있는 거래 넌 미술 좋아하잖아 넌 이런 맞춤형 교육이 어울려 아까 화내서 미안해 아까 화내서 미안해 가식적이라고 한 것도 미안 야 근데 공책 안 주냐? 너 내놔 이거 너 내놔 고기학점제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헐 완전 좋은데?